어 준영아 야 준영아 아저씨랑 잠깐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그래 아저씨가 다 잘못했어 다 핑계야 입이 열 개라도 아저씨가 너랑 네 누나는 딱 할 말이 없다 근데 너 요즘 학교 자주 빠진다면서 네 누나가 아주 많이 걱정하더라 아저씨가 뭔 상관인데 그래 근데 학교는 제대로 마쳐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진짜 너 후회해 친한 척하지 말라니까 그래 이 아저씨한테는 뭐라고 해도 괜찮아 근데 네 누나한테 그러면 안돼 네 누나는 잘못 없어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알아 네 누나는 아무 죄가 없어 죄가 없는데 자기 입으로 불어요 아니래도 이 아저씨가 보장할게 그러니까 누나한테 잘해줘 너라도 잘해줘야 돼 누가 누나야 나한테 누나 같은 거 없거든 그리고 아저씨가 뭔데 간섭이야 짜증나게 순서히 감사합니다.